안녕하세요. 시내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프 크로스와 캐런 딜런의 미세 스트레스 중에서 미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에 보면 성 꺼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미세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상황을 나아지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그 영향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단 몇 가지의 미세 스트레스를 줄이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미세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근시한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집착하고 우리의 일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분노나 억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 스트레스 중에서 두세 가지를 능동적으로 선택해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장기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에 발이 묶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의식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먼저는 미세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그것을 밀어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미세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고 대화의 아주 작은 변화도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사소한 변화를 줘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미세 스트레스의 경우 맞설 수도 넘어설 수도 없을 때는 스트레스의 원천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다툼이 잦은 친구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기로 했다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술집으로 몰려가기보다는 경기를 보기 전에 먼저 만나 저녁을 함께 먹어보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가고 나면 말싸움이 벌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미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 자원봉사, 사회 또는 종교 공동체, 독서 모임이나 식사 모임 등 업무 외적으로 둘, 셋 혹은 네 개 그룹의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영향과 마음챙김, 운동 등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게 되고 희한하게 느껴지거나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은 놀라운 관계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관계조차도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미세 스트레스의 공격을 막는 일종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나 이행기를 겪는 동안에는 더욱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1차원적으로 바뀌어 결국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언해 주는 것은 자신만의 다차원적인 삶을 구축하고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만이 자신이 주로 받는 그런 미세 스트레스를 받는 그 부분의 영역에서만 머물거나 거기에서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차원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성 있고 심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면 안팎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차원적인 삶에 푹 빠져 있을 때는 건전한 방식으로 주의를 분산시켜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무게를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고혈압 같은 스트레스에 신체적 영향을 줄여준다는 증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 10%의 사람들이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특히 줌아웃 하듯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를 이전보다 더 나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구나 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그런 식으로 소통한다면 미세 스트레스의 크기를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잠깐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일 겪는 미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한때 그렇게도 좋아했던 활동과 인간관계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의 삶 조사에 따르면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지난 30년간 4배를 늘었다고 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거의 절반이 지난 1년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은 친구들 대부분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10% 사람들이 비결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더욱 풍요롭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언젠가 특정 수준의 소득을 달성했을 때나 특정 일자리를 얻었을 때 드디어 은퇴했을 때 닿을 수 있는 지평선 너머의 어떤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룹을 갖는 형식으로 삶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유대를 맺는 작은 순간들에 더욱 집중하며 회복탄력성과 신체적 건강, 목적의식의 주요 기여자로 삼았습니다. 미세 스트레스에 맞서는 무기로 첫 번째는 회복탄력성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 세 번째로는 목적의식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회복탄력성을 보면요. 10%의 사람들은 일상의 미세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인맥을 구축하고 키우는 능력이 특별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더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기존의 인맥은 회복탄력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회복탄력성은 힘들 때 기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자체에서도 나옵니다. 우리의 계획이 오름을 확신하게 해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함께 웃으면서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들게 해주기도 하고 그저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대화 말입니다. 회복탄력성은 미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공감어린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현실적인 도움을 줄 롤모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일이 버거울 땐 가까운 사람과 나누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반전을 시키는 웃음의 힘을 말고 유모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큰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찾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수중하게 여기며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단순히 마음에 몰래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공포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의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자신에게 있는 의미 있는 역할과 목표를 찾으라고 합니다. 작은 순간 속에서 목적의식을 찾고 동료들과 함께 목적의식을 갖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목적의식과 먼 일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미세 스트레스의 거센 공격을 받을 때에도 노력을 이어나갈 동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차리고 감사 인사를 하는 단순한 행동도 작은 순간 속에서 목적의식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다음 문제나 목표를 향해 서둘러 달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워스 왓슨에서 실시한 세계적 규모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 참여도를 높여주는 요인 중 단연 1위가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관리자들의 진정한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진심으로 돌봐주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야근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보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동료로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 등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정도로 간단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삶에서 목적의식을 창출하거나 따를 기회를 보지 못하고 일상 속의 미세 스트레스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는 너무 쉬운데요. 10%의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다르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홀로 고립되어 목적의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두 개 이상의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 영역, 종교, 음악, 예술, 시 그 외의 업무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미학적 영역을 둘러싼 상호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 및 자원봉사 영역이 있었습니다. 목적의식을 창출하고 비슷한 생각을 지닌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그룹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친구 및 공동체, 운동, 독서 모임, 식사 모임 같은 단체 활동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가족, 돌봄, 바람직한 행동, 본보기, 전통과 대가족의 가치관, 실전 등의 행동 등을 할 수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목적의식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인간관계는 다차원성과 다양한 시각을 더해주어 세상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적의식을 찾아 그에 맞게 사는 사람들들은 인간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목적의식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것이 이 책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미세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데 참 영적인 시각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정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목적의식과 맞지 않으면 노라고 하고 제 삶을 단순화시키며 살아갔던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오히려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 우선순위의 삶이 나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게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팁이나 전략보다도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을 알아내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미세 스트레스들을 관리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살아가고 때때마다 주님께 그 일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세 스트레스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또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며 또 무엇보다도 그 둘 가운데에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